축구하는 나은이 작품이예요 안녕하세요 항상 가족들이 한국에 경기했을 때는 계속 AMH를 유럽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AMH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AMH를 보는 경우는 거의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팀에 늙게 되면서 한국에서 같이 있으면서 AMH 경기를 한국에서 하는 경기를 보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결과 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네 궁금하시겠죠 나이 혹시 이리올 것 같기도 하고 인사 네 incarcer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